쇠고기처럼 돼지고기의 각종 정보를 알 수 있는 이력제가 전면 실시됩니다. 돼지고기 이력제는 사육에서 도축과 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 돼지에 12자리 고유 번호를 부여해 거래 단계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소비자들은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원산지와 사육, 농장은 물론 가공 장소와 도축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둔 뒤 내년 6월 말부터 이력제를 위반하면 최고 500만 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입니다.